한국국토정보공사 5월의 가정의 달에 이 가족들 모여서 사과 하나 깎아먹기 요즘 무섭습니다.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%로 내려왔지만 아직 과일값 잡기엔 역부족인데요. 경제 이야기 김광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기분 좋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사과와 배뿐만 아니라 주요 과일, 야채, 채소 가격 모두 껑충껑충 뛰었습니다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 다 생활에서 직감하시다시피 물가 상승률은 2%대로 떨어졌다는 말이야? 정말이야? 나는 도저히 체감할 수가 없어.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장바구니에 장을 담는 그런 품목들이 보시는 것처럼 배, 방울, 토마토, 참외, 수박. 이런 것들은 70%, 40%나 올랐는데 정말 2%대로 떨어졌단 말이야라는 이런 의문들을 갖고 계십니다.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해서 바로 해석을 도와주는 게 옆에 있는 내용들이죠. 바나나, 망고, 파인애플, 또 오렌지 이런 수입 과일들은 가격이 급락합니다. 그러네요. 우리나라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은 엄청나게 뛰었는데 외국에서 오는 과일들은 일제히 다 내렸어요. 이건 왜 그런 거죠? 일단은 이런 고물가 상황에서 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그 노력 중에 행정부가 하는 것, 특히 농림수산부가 하는 일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랐지 않겠습니까?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랐을 텐데 이 공급을 또 마련하자라는 거예요. 어떤 공급? 대체제를 마련하자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이런 과일 말고 수입 대체 품목들을 많이 확보해서 공급을 좀 늘려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또 사과에 대한 수요가 있겠지만 다른 저렴한 수입 과일들이 많이 공급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사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염려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으로서 이런 가격의 움직임도 나타나는 거라고. 교수님 말씀 들으면 쉽게 말해서 이거네요. 배하고 사과, 수박 비싸니까 대신 바나나하고 망고 먹어라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또 제사상에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할 때는 그렇다고 망고랑 바나나를 올리기는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하고 비슷한 예를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. 최근에 채소값 엄청 올랐습니다. 지금 양배추가 한 통에 9,900원이라는 기사 사진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비싼 과일이 있으면 수입 과일 싸게 대체제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. 마트에서 양배추, 대파 이런 거 비싸니까 싸게 물건을 넣었댑니다. 즉 중국산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거는 또 싸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.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. 그렇습니다. 특히 농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주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너무 높아서 힘들다라고 하시겠지만 또 채소를 농사 짓는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.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산 농산물을 가져다 오면 상대적으로 그런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. 그렇죠. 가격 경쟁력이 약하니까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말 걱정인데 일단 농민을 생각하자니 또 소비자들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